연수구 보건소가 연수구 한의사회와 한방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의 증가에 따라 한방 난임시료를 통한 자연임신 확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에서 44세 이하의 난임진단 여성으로 보건소는 3개월 동안 한약재와 침구치료 등 일정 범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모집인원은 30여 명으로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연수구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